자, 준비.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이거를 물을. 물을 생수를 써? 물을? 이거 아깝다. 이거 선물해도 되는데. 그렇지?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. 이거 어차피 끓일 거고. 물 너무 많이 들어가. 너무 아까워. 너무 아까워.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갈비탕도 아니고. 뭐야, 저 작은 거 해도 되네? 사이즈가? 나도는 작은 거에다 해야겠다. 뭐야, 솥이 왜 우리는 이렇게. 어? 아니야? 솥이 더 작은 거 같아. 시간 없다! 시간 없다! 야, 이거 맛있게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. 이거 뭐 사실 고기 그냥 푹 삶아도 맛있어. 사실 야채만 볶아도 맛있어. 야채만 볶아도 맛있어. 그런데 이제 저쪽 팀보다 맛있어야 하니까. 그러니까. 그리고 저쪽 팀이 당면까지 삶아야 돼서 사실 할 일이 더 많아. 시간 없다. 야, 행동을 빨리 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야? 아니에요, 오빠. 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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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. 되게 부드럽네? 빵빵빵빵빵빵. 빵빵빵빵빵. 빵빵빵빵빵빵. 빵빵빵빵빵빵빵. 빵빵빵빵빵빵. 어우 물이. 꺼졌네? 아이 저거. 물을 왜 이렇게 넘쳐?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. 야 시간 다 간다. 미치겠다 두 번이라는 사람이네 진짜 야 물이 이렇게 많아? 냄비를 바꿔야 돼요 냄비가 작아 냄비 바꾸라고 인마 냄비 이걸로 되는데? 아 양 그게 무가 안 들어가야 무도 넣고 뭐도 넣고 해야 돼요 미치겠다 이 시간 다 갔네 그냥 아니 재료를 이제 썰어야 되는데 자 보자 물이 들어오나 보자 어? 불이 음한 불이 안 나오는데? 아 오케이 뒤에 가스불로 해 가만히 있어 이씨 이씨? 그럴리가